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파크 랭킹쇼 7화의 진행자 김대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색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낯입은 얼굴들 감이 오시죠? 여기는 뮤지컬 마타하리가 열리고 있는 서울 한남동 블루스케어의 객석 1층입니다 네 오늘은 5월 마지막주의 뮤지컬 랭킹에 대해서 소개해드릴텐데요 특별 게스트도 모셨으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주 뮤지컬 랭킹 소개해드립니다 10위 헤드윅, 9위 마이버킷리스트, 8위 뉴스이즈, 7위 모짜렛트, 6위 삼총사, 5위 잭 더 리퍼, 4위 맘마미아, 3위 에드거 앨런 포, 2위 마타하리 대망의 1위는 비스트입니다 뮤지컬 비스티는 2014년에 창작 초연됐던 비스티 보이즈가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 거라고 하는데요 7월 1일부터 단 열흘간만 공연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 살펴본 작품은 2위를 차지한 뮤지컬 지난 3월 25일 시작한 1회로 단 한 번도 랭킹 상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는데 어느새 6월 12일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무희 마타하리의 인생을 소재로 삼고 있는 뮤지컬인데요 작품의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무대입니다 5필형 무대의 디자이너가 맡았는데 자동화된 세트들이 조합되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장면들 암전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세트들이 이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관객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로는 국내 창작 작품으로 월드 프리미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인데요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인 마타하리를 소재로 삼았다는 점도 그렇고 제프 카룬, 프랭크 와일드온 같은 세계 정상급 크리에이티브 팀이 참여했다는 점도 세계 흥행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8주 만에 1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천만 관객에 맞먹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창작 뮤지컬 중에서는 최단 기간에 10만 관객을 달성했다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파크 랭킹초 7화는 미녀 스타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김소영 씨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타하리에서 마타하리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수식어도 많고 화려한 작품이라 부담감을 좀 느끼셨을 법도 한데 어떠셨나요 부담감이 정말 많이 저를 짓눌렀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연습하는 중간에 굉장히 진짜 약간 곰처럼 살았다고 해야 되나 연습실, 집, 연습실, 집, 목 관리, 몸 관리 때문에 진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실 지냈었어요 마타하리의 공연은 6월 12일 날 마치는데 마타하리를 떠나보내면서 너무 섭섭해요 사실 지금도 우리 모두 배우들이 다 실감이 안 나서 아 이제 2주 남았네요 이런 말 단체방에 올라오고 이러면 너무 막 가슴이 막 훅 하고 내려앉고 그래요 배우들이 굉장히 작품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고 이 애정이 진짜 굉장해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요 사실 165분을 혼자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극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관리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계속 쉬지 않는 방법으로 저는 사실은 택했어요 모차르트 작품을 연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에너지가 많이 생겨서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도의 넘버의 고난이도의 춤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셨는지요 일단은 가장 힘들었던 건 눈물을 참으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은 물론 그런 연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들리는 노래적인 사운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도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습 때는 운이라고 노래를 못했어요 진짜 저희에게 혹시 사원의 춤의 비법 포인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비법 포인트는 어떤 뭐 막 이런 큰 동작 이런 게 아니라 눈빛이에요 눈빛이요? 네 호흡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 지휘자님께서 막 우리 배우들이랑 같이 호흡 맞출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베일 같은 거 이런 거 들 때도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관객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제 눈을 보면서 관객들도 같이 이렇게 빠져들 수 있게끔 하고 싶었던 그런 체인지도 많은데 암전은 또 없는 그런 작품이에요 맞아요 백스테이지에서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백스테이지에는 서성이지도 못하게 하실 정도로 이 백스테이지가 워낙 진짜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많죠 퀵제인지도 뭐 거의 뭐 벗으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는 벗으면서 나오고 들어가면서는 물 마시면서 들어가고 약간 그렇게 다른 배우분들과 많이 친해지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전해주시죠 막내 우리 레오 정태군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동생이라서 처음에는 막 어휴 선배님 어휴 선배님 막 이랬었어요 저희한테 다 근데 나중에는 막 조양아 주연아 막 형님들한테도 형님들한테도 막 형님 막 이러고 너무 친해져서 나중에는 그 우리 배우들이 다 약간 보기에는 카리스마 굉장히 있는 배우들이지만 뒤에서는 너무 재밌고 너무 농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진짜 너무 즐거웠었죠 다음 작품 계획도 좀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2년 전에 제가 4년 만에 한국으로 어 복귀작으로 영광스럽게 하게 됐던 모차르트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바지 연습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 관객 여러분 또 다른 새로운 모차르트를 또 기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타리의 주인공 김소양 배우님과 또 즐거운 대화시간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솔하고 재밌는 소양 배우님의 매력에 다시 한 번 취할 수 있었던 우리 소양 배우님은 그 마타리 를 능가하는 매력으로 또 관객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랭킹쇼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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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